비자비 안내야 돼요 비자비 한민국 유럽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일주일에 원래 비자비 15불 우리도 어제 또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 회사 안하고 15불에는 일주일 동안 여행사 때문에 여기 2박 3일 해야 돼요 발리 섬으로 가는 시간 남은 길입니다 미니발리라고요 만약 그 인천프로 일주일 동안 15불에 저기로 가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전통집 미니발리가 전통집처럼 갔어요 미니발리가 원래 다른 섬을 안 만들어요 왜냐면은 여기 왜 미니발리 있는거요? 주인이도 발리사람 네 발리 거기가 누가 자는 건 사람? 대통령, 부동령, 근무총이 호주도 들어왔어요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트랩 받아가지고 여기 이리 와요 네 잠깐만요 여기 중고시장입니다 네 저기 디주얼 무슨 뜻이에요 자동차? 비주얼 비주얼 전화번호도 있는데 저기 중고차 바라서 네 비주얼 이 나라말에는 비주얼 바라요 네 비주얼 여기 자동차 중고 있고 매트릭 중고도 있고 자동, 오토바이 중고도 있고 사람 중고도 바라요 네 정말로 오후에는 여기 중고시장 하다가 도깨비시장 나옵니다 도깨비시장 잠깐만 저쪽 앞에 보이는 한국회사 주식회사 소암 못 만들어요 개발 중 때문에 스멘트 콘크릿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요 여기가 콘크릿 스멘트 네 여기 지역에서 오후 노란병도 있는데 거기 무슨 뜻이에요? 거기 어 어 오토바이 작동주유소 네 오토바이 휘발유 주유소 아 이게 도깨비시장은 다음에 3시, 4시 반 시작 네 도깨비시장에서 아무것도 미꾸라지 절당 그 다음에 상어 닭고기 그 다음에 사람고기는 안 팔아요 네 여기가 여러분들이 도깨비시장에서 시내보다 요금이 안 비싸요 약 50% 차이가 많이 있나요 만약에 신발 오토바이 신발을 시내에서 이름이 아디다스 그렇죠 아디다스 얼마나 비싸요? 20만원 이상 여기서는 안 그래요 약 2만원 2만 5천원 아니 이름만 조금 달라요 20만원 이상 이름이 아디다스 내 2만 5천원 이름이 아디mas 이래요 아디mas 네 하지만 원주민말 사람들이 20만원 이상 2만 5천원 제일 좋아요 또 오토바이 오토바이 미국어 이름이 할리 Davidson 들어봤어요? 할리 Davidson 여기 이름이 작동 이름이 할리 다부용 이래요 하하하하 네 정말로 정준아 설명할 때 거짓말 라고 아닙니다 진짜 이거야 네 아디다스 이름 아디mas 그 다음에 볼로 원래 진짜 옷 이름이 볼로 볼로 여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제가 자기가 많이 있나요 한국 나라에서 안 그래요 자기가 보통 여기에서는 안 그래요 부자는 사람을 아주 부자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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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이 망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 월급 벨 솜마라 따로 따로 월급 Jakarta 여기 생활 비는 제일 비싸요 왜 여기 Singapore 카카온이 여기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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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가족이 Jakarta 지역 한 월급 한국 보통 150 만 명 60 부러 사 목요 밤 금요 24시간 밥 먹는 사람들이 유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밖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장사 먹는 식당 잘 살아요. 여기 한국 식당 오늘 저녁 아리랑만 아닙니다. 다른 식당 또 있어요, 아까 이름이 항강, 다른 거를 대장검, 수라상, 세라벨, 그 다음에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사랑방. 네, 거기 한국 이름 이니까 사장님들 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잠깐만요. 여기 다음에는 이게 상가주택 개발, 지금 아직 개발 중. 상가주택 개발 중. 1,000원. 1평방. 네, 1평방. 1,000원, 1,500원. 땅만. 이게가 그 인당 아닙니다. 옛날에 30, 40년 전에는 자유당. 45년 전에는 이게 나라고 아닙니다. 네, 이게 45년. 지금까지 개발. 이게가 옛날에는 자유당, 지금이 나라당. 우리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 원하면, 네, 나라한테. 나라한테, 여러 분이 지grades, 네, 내가igung 재심지수 하나는 자유당. 어, 엘리베가 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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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야ASS 롩 이 이런 부자에서 공장은 이곳에나는 어떤공사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나무가 제가 목을 가지고 조영에다 그리고 절차를 부분도 이게 한국에나는 공장 지종 여기가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바담소만 다른 손보다 세금도 없고 지금 무슨 세금냐? 현대전자 아니 현대자동차 여기 들어오면 미니밸리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